마.. 황의.. 뭐 어찌되었든.. 680개 149만6천원어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템들이 있군요 키포인트 모니크 눈수정 지팡이하고 수라벨을 뽑아야 되겠군요 깝니다이 다 까지려나 모르겠다이 또 막힐거 같은데 어우 3개 4개 눈수정 지팡이가 나와야 되는데 눈수정 지팡이가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대 근데 2개가 나온거네 아니 680개 있는데 이걸 얹어 천천히 깝니까 빨리 까기도 귀찮은데 빨리 까기도 귀찮은데 이걸 천천히 얹어 1라운드 1라운드 어.. 신발 2개 망토 9개 무기 3개 요거 5개 옷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옷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일단 집어넣 1라운드 종이야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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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아 안 까질거 같다 느낌이 세네 까다가 안 까질거 같다 아 안 까지는줄 알아봐 안나오게 아 나오니 오 나왔어 4자루인가 오 5자루야 저게 키포인트 아이템이지 오 6자루 6자루 아닌가 680개면은 1.5% 치고 6자루 잘 나온 편인가보다 음 딱평딱치다 6개가 많이 나온게 아니네 평타 음 어 옷이 없다 함볼옷이에요 2개밖에 옷은 별로 안 좋나요 무기 3자루 옷 어때요 옷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옷은 별로 안 좋나요 하이 아 어우 여기다 귀찬타야 하이 하이 올린거 380 넘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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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리스 저게 계속 나옵니다 어 이거 저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무기 아닌가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3개 나왔네 옷이 4개 어 이번엔 모자가 안나왔네 옷이 많이 나와야 좋은거지 결국에 옷만 거의 비싸지잖아 그죠 아 왠지 안가질거같아 기분이 든다 아 이거하고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되겠다 안가질거같아 왜 이렇게 안나오냐 아니 심각하네 왜 아무것도 안좋아 어 너무 심각한데 지금 장어 아니 너무 안나오는데 어 잘 안나오는거같아 그치 되게 없는 느낌 50 10 10 10 10 이제 마지막인가요 음 다행히 닭가짓인 까짓나 놓았다 정리를 한번 확인해야지 마지막 74개 마지막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구나 잘 나올거같은 나오고있는 망.. 망해. 아 왜 뒤로.. 처음 중간 괜찮더라. 뒤로 갈수록 망해가 되네. 아 다 있다. 마지막. 뭔가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음..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겠지요. 14.. 16.. 맞지요? 6개. 미세먼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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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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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빼고요. 자, 페리백이 680원이라고요? 그럼 한 1,400정도 되죠. 0.17원 좀 더 해줄까요? 4.05원... 됐어. 필요없어. 1.4... 660원... 660원... 끝인가 이러면... 36.9... 36.9... 됐지. 이게... 자 안한 것들 좀 체크해 놓고 X X X X X 이거는 필요 없잖아 그러면 27 37 20 48 39 39 34 36 31 36 347개죠 660원 660 229200 제가 306억을 썼거든요 680개 사는데 비슷비슷하네 핫집 비슷비슷해요 306억인데 307억 나왔잖아 비슷비슷하네 점점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팔면 되겠고 비슷비슷하다 생각보다 요정도면은 잘 나왔다고 봐야되는게 맞죠 왜냐 이제 올라가는데 어 이번엔 82개 680개 149만6천원어치 메소로 306억 주고 샀는데 마무리 끝 10 20 20 21 Washington 2 20 21 22 24